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 논란에 대한 최종 결단을 위해 화석 용주사에 머물렀다는 내용을 지난 7월 단독 보도한 BBS 불교방송 보도국 문화부 정영석 기자가 사내 특종상을 받았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 15층 회의실에서 특종상 수여식을 갖고 정영석 기자에게 상금과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충실한 보도를 통해 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석 기자는 지난 7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화석 용주사에서 1박 2일간 머물면서 수사권 지휘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내용을 단독 취재해 보도했고 이후 연합뉴스 등 다른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